1970년 8월 9일 일요일 맑음 동생이 나한테 목욕해도 안 잃는다고 말해서 나는 그런 미소를 듣기고 있어 하고 말했더니 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다. 8월 10일 월요일 맑음 오늘은 동생이 막대기 휘어진 것을 주며 매미 울물을 만들라고 했다. 나는 동생이 준 휘어진 나무를 곧게 펴서 삐실로 올물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처음했다. 정순의 미루나무에서 매미가 울어서 매미 우는 곳을 바라봐도 매미는 보이지 않고 다만 매미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발로다 미루나무를 한 대 찾더니 매미 두 마리가 떨어져서 우는 매미는 잡았는데 벙어리 매미는 그만 놓치고 말았다.